뭐라고 할까 나 숨이 멎을 듯 꿈 멎을 듯 답답해지고 막 부르는 거 있잖아 말로는 전부 표현이 안 돼 네가 떠난 후후로 전부 모든 게 다 변했어 Without you girl, without you girl 너 없이 정말 안 되겠어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보낸다는 게 이리도 어려운 건지 알았다면 미리 알았다면 그때 뭐라고 할까 이런 게 사랑이라면 자신 정말 못할 것 같아 No, no 모든 게 다 변했어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입을 옷도 먹을 것도 아무 관심 없어 하루 종일 잠에 취해 꿈을 꾸다가 말 다 해 뭐라도 말을 해야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떠나가고 Without you girl, without you girl 너 없이 정말 안 되겠어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보낸다는 게 이리도 어려운 건지 알았다면 미리 알았다면 그때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이런 게 사랑이라면 자신 정말 못할 것 같아 No, no 내 마지막에 너를 불러 남은 사진 속에 너와 나 둘이 모든 게 완벽한데 Yeah 언제부터 모든 게 다 어지러워 졌어 누가 한번 말해줘 지금 이런 내 맘에 Woo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보낸다는 게 이리 더 어려운 건지 Just tell me please just tell me 떠나주게 뭐라고 할까 넌 이런 게 사랑이라면 자신 정말 못할 것 같아 넌 뭐라고 할까 저의 사랑이라면 좀 더 어려운 게 다 알아주실 수 그의 사랑이라면 좀 더 어려운 게 좀 더 어려운 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